리플과 SEC의 4년간의 법적 싸움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초기 20억 달러의 벌금 요청에서 1억 2,500만 달러로 감액된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리플과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변호사들은 최근 법원 판결이 진정한 승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SEC에게는 분명 승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리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닌데요. 리플은 승자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수년간의 소송, 자산의 거래 중단, 높은 법적 비용 및 벌금 등으로 인해 완벽한 승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또한 리플의 승리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 만큼 SEC가 일부 사안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최근 판결 이후 SEC는 리플 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항소 기한까지 약 60일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고 SEC가 10월 6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는 2023년 7월 판결과 관련될 가능성이 큰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리플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단을 했고 만약 SEC가 항소한다면 프로그램 판매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고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이미 2023년 10월에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처럼 이번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리플의 법적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특히 SEC와 리플 간에 오랜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SEC가 리플에 오디엘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 판매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논쟁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리플을 주목해야 하고 올해 2024년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한편 리플은 강력한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되어 최고점을 넘어 60달러까지 랠리 가능성이 보였어요. 기술적 지표에 따르면 리플이 대규모 랠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두 자릿수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향후 몇 주 내에 리플이 6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리플이 현재 대규모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큰 가격 움직임이 발생하기 전에 자주 나타나는 고전적인 기술적인 패턴이죠. 대칭 삼각형 패턴은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패턴 중 하나로 대칭 삼각형 패턴의 구성 요소는 크게 기준점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이 있어야 하는데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로 상승과 하락할 확률은 5호 정도로 중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리플은 현재 대규모 가격 폭등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데 이 패턴 내에서 수년간 가격이 통합된 후 이제 돌파가 임박한 것으로 과거 데이터와 거래량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돌파가 발생하면 리플이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리플에 주목을 해야 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그 시기를 놓쳐서 아쉽고 후회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어요. 바로 2024년 11월에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4년에는 올해 초 1분기에 AI 테마 열풍이 찾아왔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영향으로 AI 시장이 들끓었었는데요. 2023년 작년 1분기에 오픈 AI에서 출시한 챗 GPT의 영향으로 대중들이 AI 시장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AI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후 올해 1분기에 오픈 AI에서 생성 AI 소라 공개로 인해 AI 시장이 작년처럼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었어요. 이 AI 열풍으로 AI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섰었는데요. 지금껏 엎치락 뒷치락해온 세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가 선두에 선 건 처음이었죠.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AI와 관련된 코인들도 엄청난 폭등을 이뤘었는데요. 이 이미지는 한때 AI 열풍이 있었던 올해 5월 달에 AI 코인들인데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일주일 사이 비트코인보다 최대 5배 넘게 올랐었는데요. 오픈 AI가 공개하자마자 AI 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코인은 한 달도 안 돼서 400% 폭등을 했었고 AI와 블록체인과 관련된 8AI는 단 한 달 만에 100원부터 1000원대까지 10배 가까운 폭등을 했었고 AI와 관련된 델리시움은 1500%에 가까운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처럼 앞으로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을지 알고 있고 어떤 코인이 오르냐에 대한 선구안이 필요한데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서민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은 좋은 정보 그리고 빠른 트렌드를 따라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제 얘기 조금만 더 들어주실래요?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는 5억 6천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8%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앞으로 2년 내 암호화폐 보유자가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7%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보급화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스타벅스와 같은 메이저 기업에서 결제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 가속화될 거란 말이죠.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7%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뒤늦게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이 있다며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인으로 인생 졸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넉넉히 보고 있다가 탑승 시기를 늦춰서 나중에 기사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아 진짜였구나 하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AI 열풍이 끝난 다음에 밈코인, RWA 베이스 순으로 열풍이 불어왔었는데 앞으로는 미국 대선 테마가 주목을 받을 예정이에요.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재선 가능성을 높이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죠.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이 기대감으로 다시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미국 정치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의 시작으로 자금들이 특정 테마에 흘러들어와서 그와 관련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순환 펌핑이 존재해요. 이러한 순환 펌핑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행보가 중요한데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투자처가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투자들이던 간에 세상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투자할 리스크를 통해 큰 부를 얻는 것이죠. 요즘 문명이 발전하면서 지금껏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들도 돈만 충분하다면 웬만해선 돈으로 해결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번다는 것 그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과제죠. 누구나 아주 쉽게 큰 돈을 버는 것을 꿈꾸죠. 누워서 떡하니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품 기대를 안고 혹시라도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단돈 5천원 혹은 만원을 투자해서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심지어는 리스크 또한 매우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쩌면 이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로또 복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로또를 구매하지 않고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실천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투자들이던 모든 투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눈과 귀를 열어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나만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아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통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밈코인들 중에서 과연 어떤 코인을 포토폴리오에 추가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죠. 이 코인들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정치 테마 밈코인들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무려 15,000% 상승한 코인이 있고 5,000%에 가까운 코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또한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 지금 포토폴리오의 단계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코인은 이 코인인데요. 앞에 내용들은 다 까먹어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에 대해 집중을 하셔야 해요. 제가 올해 4월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리가 드디어 나왔어요. 한 번 큰 상승이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이 나오면서 앞으로 큰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포토폴리오에 추가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올해 미국 대선까지 얼마나 본다고 했죠? 최소 1만 퍼센트, 2만 퍼센트를 보고 있는데요. 만 원만 투자해도 1억, 10만 원 투자를 하면 10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 가격이 소수점이 6개인데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한데 투자할 돈이 없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 원만 있어도 수천수만 개는 살 수 있는 돈이니까요. 본인이 여유가 되는 만큼 담아두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올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할 수 있고요.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이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코인을 너무 공개를 해드리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권장사항에 어긋나더라고요. 예전에 몇 번 공유를 해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채널 위반 사항 경고를 받아요. 벌써 2회 경고를 받았는데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면 이 채널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 정보 받아가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시다시피 요즘 유료 불법 단톡방과 유료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자들이 이 소중한 꿀정보 가로채서 비싸게 거래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리게 돼요. 더 이상 꿀정보가 아니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금전적, 신상적으로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무료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직접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 받아보시려면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5745-6114 이 번호로 대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드린 대로 간단하게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사기업자들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믿고 정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9860원 월 환산액으로 계산을 하면 206만 740원이죠. 먹고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이 금액을 받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많이 있습니다. 항상 뉴스를 틀어보면 코인으로 졸업했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왜 우리 주변엔 없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클릭하고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코인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모습만 봐도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한 발자국이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한 명의 트레이더로서 매일매일 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공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코인 졸업을 위해서 하루하루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